지난 3월 스펙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엑스게이트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엑스게이트는 가상사설망 암호화통신 기업으로 양자보안솔루션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. 발표에 나선 김태와 엑스게이트 부사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되며 데이터 암호화는 더 중요해졌다며 주력 사업인 방화벽 등 네트워크 보안솔루션 사업을 기반으로 홈 네트워크 보안 및 양자 암호 보안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엑스게이트는 중동 지역 등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서도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.